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남 곳곳에서 12월 중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.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최고기온은 해남이 21도로 가장 높았고, 순천 20.5도, 광양 20.4도 순으로 전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2월, 일 최고기온이 기상간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. 기상청은 따뜻한 남서풍의 유입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기상청은 따뜻한 남서풍의 유입으로 평년되었습니다.